진화하는 K-POP 한류 열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본체의 만체의 아기은행장 은채 뱅뱅의 왕세자 상민은행장입니다 우리는 만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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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아기은행장 은채씨가 오늘 마지막 생방송 날입니다 은채씨 저 두고 어디 가는 거예요 안 올 것 같던 날이 와버렸네요 뮤직뱅크를 진행하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아기은행장으로는 오늘로써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검진분들 오늘 은채예 냉장과 함께한 매주 금요일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예금주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금요일을 보냈어요 뮤직뱅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제가 엄청 떨려하면서 첫 방송을 진행했던 날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고 상윤씨랑 같이 즐겁게 무대한 날부터 우리가 진행해 온 날까지 너무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예금주분들도 은채씨와 뮤직뱅크에서 함께한 추억 오래오래 기억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장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저는 또 다른 멋진 모습으로 뮤직뱅크에 찾아올 거니까요 많이 많이 기다려주세요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은채은행장님의 앞길을 응원하겠습니다 홍은채 화이팅! 우와! 감사합니다 상윤씨 은채씨, 2023년 2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뮤직뱅크 은행장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뮤직뱅크 은행장으로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기은행장 은채로서 뮤직뱅크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 도와주셨던 뮤직뱅크 PD님, 작가님, 카메라 감독님들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 매주 금요일을 빛내줬던 상윤씨와 그리고 예금주분들, 우리 피아마까지 저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이렇게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아티스트분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소중한 경험들과 추억들을 잊지 않고 더 멋진 모습으로 뮤직뱅크에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은채은행장과 만세지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은채씨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저녁으로 보내세요 음악 은채씨 아멘